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중노출 효과를 포토샵에서 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피사체에 다른 풍경 사진을 이중으로 노출시켜서 같이 겹치게 보이는 효과인데요. 이 효과는 주로 사람의 풍경을 합성하는 그런 연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베이스로 이용된 사람 사진을 찍어와서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야외로 나와봤는데요. 합성을 하기 위한 피사체를 찍으실 때 배경과 피사체가 컬러가 비슷하게 되면 나중에 피사체 부분만 선택을 할 때 잘 선택이 안되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 찍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꼬마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이제 이 꼬마의 얼굴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 부분에 이중노출로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얼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크롭 툴을 이용을 해서 얼굴 부분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굴 부분만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배경은 전부 날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최대한 크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얼굴을 최대한 크게 찍어줘야 나중에 여기 합성하기가 좋겠죠. 자 더블클릭해서 확대를 해보면 이 정도 사이즈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얼굴을 이제 선택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밑에 퀵 셀렉션 툴이 있죠. 자 이 퀵 셀렉션 툴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는데 지금 너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브러쉬 사이즈를 좀 키워서 좀 더 빠르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죠. 자 그리고 좀 더 범위가 너무 넓게 선택된 구역들은 확대를 한 다음에 퀵 셀렉션 툴로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누른 다음에 빼주는 거죠. 이렇게 클릭 클릭. 자 이렇게 해서 문지르게 되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소소한 부분들을 수정을 해줄 때는 안쪽에다 한 번씩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붓 사이즈가 보이시죠. 그 붓 사이즈가 안쪽으로 침범을 해버리면 안까지 먹어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클릭 클릭을 해주시면 정교하게 선택이 되겠죠. 자 여기 선택이 안 됐네요. 여기도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런 부분도 마이너스를 이용을 해서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브러쉬 사이즈를 좀 더 줄여줄까요. 자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줬죠. 자 그 다음 이런 경계선 부분을 좀 더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덜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전부 좀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경계선을 제대로 마무리 해주기 위해서 이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상단 컨트롤 패널에 셀렉트 앤드 마스크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여기서 여기 뷰에 있는 피사체 모양 아이콘 옆에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오버레이로 바꿔주세요. 물론 자 이렇게 하얀색으로 할 수도 있고 뚫린 표시로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칠을 하실 때는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훨씬 이용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빨간색 부분은 선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안쪽 사람 부분이 선택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셀렉트 앤드 마스크에 들어온 이유는 자 경계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선택을 해주기 위해서죠. 자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주고요. 경계선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고 정교하게 선택이 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리파인 엣지를 이용을 해서 경계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선택을 해줄게요. 자 이 리파인 엣지를 선택하고요. 여기에 드래그를 해봅니다. 자 경계선 부분을 약간 걸치게끔 칠해주는 거예요. 이걸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쪽까지 약간씩 먹어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제외시켜줘야죠. 선택으로 그죠? 자 그때는 제일 위에 있는 툴이 되겠어요. 이걸로 이렇게 칠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계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해주겠죠. 아니면 여기 있는 선택 해제 툴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안쪽까지 들어온 필요 없는 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리파인 엣지로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계 부분을 일단 한 번씩 이렇게 전부 브러쉬로 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부 긁죠. 자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긁어줍니다. 약간씩 겹치게끔 긁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끝부분 있죠? 브러쉬 사이즈의 끝부분이 이 경계 부분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해줘야 경계가 부드럽게 나와요. 안 그러면 나중에 피사체가 혼자 붕 뜬 것 같이 나오게 되니까 보기가 안 좋죠. 자 이렇게 전부 경계 부분을 한 번씩 훑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손질을 좀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이 바깥에 이 부분 있죠? 이런 데는 완전히 선택이 덜 되고요. 나중에 선택해서 복사해오면 이 경계 부분도 같이 먹어들어오는 수가 생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이 됐죠? 자 그 다음 컨트롤 C 한 다음에 레이어에서 컨트롤 V로 붙이고요. 자 아래에 레이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색을 하나 넣어볼게요. 어떻게 보이나. 자 여기에 어두운 색을 해서 Alt, Delete로 채웠습니다. 자 경계 부분을 보세요. 자 여기 어때요? 자 이 바깥쪽 부분이 지금 다 선택이 돼 있죠? 그렇죠? Refine Edge는 이런 식으로 이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선택을 해주는 대신 바깥쪽도 이렇게 자질구리하게 선택이 돼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한번 손을 봐주셔야 됩니다. 좀 전에 Refine Edge에서 한 대로 이 부분을 다시 칠해주는 거죠. 여기는 선택 안 되는 빨간색으로 한번 다시 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선택이 되겠죠. 자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Select and Mask 들어갑니다. 자 똑같이 나왔죠? 자 그 다음 바깥쪽 부분 빨간색으로 칠해야죠. 선택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자 이거 똑같이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확대를 좀 할게요. 자 아까 플러스는 뭐였죠? 선택되는 구역을 칠을 하는 거였죠?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선택 안 되는 구역에 칠을 해줍니다. 그 대신 아주 깔끔하게 칠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 부분을 한번 손을 봐주셔야 돼요. 지저분하게 선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 번씩 손을 봅니다. 자 물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깔끔하게는 나올 수는 있는데 자 이렇게 좀 세세하게 공을 들이시면 퀄리티가 훨씬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 이런 데는 약간 안으로 먹어들어온 것 같죠? 자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다시 해주고요. 자 아니면 이걸로 플러스를 한 다음 안쪽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바깥쪽에 아까 우리가 본 것 같이 지저분하게 찌꺼기들이 남는 것들을 없애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안으로 먹었죠? 자 이런 부분은 다시 또 이렇게 없애줘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일일이 하나씩 선택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덜 걸려요. 자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제일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파인 엣지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다시 선택 해제 툴로 또 마이너스 눌러서 이런 식으로 없애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말끔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플러스를 눌러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주겠죠? 포토샵은 선택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노하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전부 다 적용이 되니까 훨씬 더 퀄리티 있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거 작업하는 이 과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실제 하실 때는 그게 안 돼요. 잘 강의들도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아 다 배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딴 사람이 많은 시간을 걸려서 몸으로 채득한 것을 그냥 말로만 듣고 여러분이 그대로 해서 된다 그러면 그런 분은 거의 천재죠. 그러니까 이런 포토샵 수업을 들으실 때는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아 이런 소소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됐죠. 그래서 경계 부분에 지저분한 것들을 전부 없애줍니다. 바깥쪽은 필요 없는 거니까 다 없애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이 됐네요. 자 그 다음 OK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요. 그러면 위쪽에 하나 올라왔죠. 그리고 아까 같이 아래쪽에 레이어를 두고요. Alt, Delete로 놓으면 경계 부분이 아까보다 훨씬 깨끗해졌죠. 바깥쪽에 지저분한 부분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 위에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탕은 끕니다. 자 배경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사진 사이즈를 키우거나 할 때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 같은 데 가서 이걸 늘리죠. 그럴 필요 없이 크롭 툴로도 가능합니다. 크롭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늘려주시면 원본 사이즈보다 더 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도화지 자체가 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정확히 센터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더 커졌죠. 도화지가. 이 상태에서 배경색을 줄게요. 자 우리가 레이어를 아까처럼 하나 만들고 색을 집어넣으면 색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또 색을 넣어야 되고 귀찮죠? 여기는 Adjustment 레이어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누르시면 Solid Color라고 나오죠? 자 이 Adjustment 레이어는 뭐죠? 이미지 Adjustment에서 적용하는 레벨, 커브, Hue Saturation 이런 컬러 보정하는 것들을 마치 레이어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 같이 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커브를 예를 들어서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레이어를 가보면 이게 위에 올라가 있죠? 자 이 커브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아래로 전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어 밑에 있는 것들도 전부 커브가 적용됩니다. 자 이게 일종의 페인트라고 생각하시고요. 아래쪽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놓고 위에서 페인트를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래에 있는 물건들이 전부 페인트에 덮이겠죠? 똑같아요. 여기 있는 이 Adjustment 레이어가 그런 식으로 아래쪽에 있는 거를 효과로 덮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솔리드 컬러를 이용을 해서 단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줬어요. 자 이걸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배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얼굴에 합성할 풍경 사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이거를 합성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A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C 한 다음 여기에 붙이겠습니다. 컨트롤 V. 자 그럼 이렇게 됐죠? 자 이 붙일 사진은 이중 노출로 흐리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흐려지면 별로 티가 나지가 않아요. 그 대신 이 안쪽에 들어갈 때 이렇게 좀 뚫린 부분이 있고 채워진 부분이 있어야지 효과를 좀 제대로 보고요. 전부 다 채워졌다거나 전부 다 뚫려 있으면 효과를 좀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산이나 건물 같은 것도 한쪽이 솟아 있으면 한쪽은 좀 없는 그런 사진을 이용을 하시는 게 효과를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 얼굴에 이 사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투명도를 좀 줘서 위치를 잘 잡아볼게요. 자 약간 투명도를 주면 이렇게 겹쳐 보이죠? 이렇게 겹쳐 보이는 상태에서 위치를 잘 잡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얼굴 앞쪽이 너무 이렇게 겹쳐 보이니까 이 사진을 반대로 돌리겠습니다. 자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Edit, Transform, Flip, Horizontal 해주게 되면 반대로 뒤집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게 되면 앞쪽이 아무래도 채워진 게 덜하기 때문에 모양이 보기가 좋아요. 자 그런데 앞쪽이 꽉 채워져 있으면 보기가 별로 안 좋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키울까요? Ctrl, T 하신 다음에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줄게요. 자 그러면 산이 이렇게 해서 얼굴에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Opacity 원래대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 부분을 Ctrl을 누르고 클릭하세요. 자 이렇게 Ctrl을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 부분만 나오게 되겠죠? 자 조금 더 키웠어요. 자 이 상태에서 Opacity 완전히 100%로 올려주고요. 자 여기 있는 꼬마 사진 있죠? 여기에 Ctrl을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선택이 돼 있죠? 자 이거를 여기 배경에서 나머지 이런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 마스크를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자 그러면 이 꼬마의 배경이 완전히 이렇게 합쳐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간단해요. 여기 있는 꼬마를 복사합니다. 그 다음 위로 하나 올리고요. 블렌딩 모드로 합쳐주는 거죠. 블렌딩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로 줄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줄 수 있는데 라이튼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야 배경도 살아나고 꼬마도 살아나게 되겠죠? 자 라이튼으로 일단 주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다 살아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얼굴이 보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얼굴 쪽도 약간 비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거를 Opacity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만 낮춰줘서 이런 식으로 배경과 좀 겹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잘 어우러지게끔만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그냥 블렌딩으로 합쳤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부분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원하는 부분이 흐리게 보이고 이런 문제가 있죠. 이제 마스크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 씌웁니다. 꼬마의 얼굴과 얼굴에 씌워진 풍경이 있죠? 자 꼬마의 얼굴 부분 가셔서 브러쉬를 선택을 하겠죠. 사이즈는 보시고요. 자 그 다음 까만색으로 칠을 해줘야 꼬마의 얼굴이 아래쪽으로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하얀색은 꼬마가 보이는 거고 까만 부분은 뚫려서 아래가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브러쉬에 오페시티를 주게 되면 칠해지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약하게 뚫리는 오페시티 효과를 보이게 돼요. 자 얼굴 부분은 좀 선명하게 보여야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비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브러쉬가 하드니스가 지금 100%네요. 자 하드니스는 낮추고요. 사이즈도 적당히 보고 조절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페시티 주고 다시 칠해볼까요? 여기죠? 마스크 선택해야 돼요. 까만색으로 마스크 칠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이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배경 부분이죠. 이 부분은 하얀 부분이 지금 얘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하얀 부분이 얘가 보이는 것을 까맣게 칠해버리게 되면 얘가 안 보이고 아래로 뚫리게 되는 거죠. 얼굴에 씌워진 이 풍경이 있죠? 이 풍경을 이런 부분들, 얼굴의 앞쪽 부분은 풍경이 좀 덜 보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꼬마가 확실하게 보여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여기는 하얀 부분은 이게 보이는 거고 까만 부분은 뚫려서 아래가 보이는 거니까 여기에 까만색을 칠하면 이 배경이 없어지면서 이 밑에 있는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칠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연출을 하는 거예요. 네 별거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그렇죠? 됐네요. 자 그렇게 해서 꼬마 앞쪽 얼굴은 좀 더 살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경이 너무 컬러가 섞여서 좀 보기가 안 좋다 할 경우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색을 한 번 또 덮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위에 올라가셔서 여기는 Adjustment Layer에 가셔서 Hue Saturation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래쪽으로는 전부 적용된다고 했죠? 자 여기 Hue Saturation 가셔서 Colorize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단색적으로 바꿔 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전체적으로 톤을 약간 좀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똑같이 Adjustment Layer에서 Solid Color를 하나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컬러를 어느 정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오케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브랜드로 또 합쳐주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 자 어때요? 네 아주 멋지죠? 네 나름 작품같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괜찮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골라서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효과들은 포스터에도 쓰이고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뭐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쓸 수 있고요. 컴퓨터 배경화면으로도 쓸 수 있고 SNS 대문으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문제는 뭐예요? 선택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선택도 완벽하게 깔끔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배경이랑 다 어우러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선택이 되면 되니까 선택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적당히만 해 주시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런 효과들 연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꼭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포토샵에서 이중 노출 효과 연출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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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